절기 처설을 앞두고 있지만 제주는 여전히 밤낮으로 덥습니다. 오늘도 볕이 뜨거워서 낮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현재 제주 북부와 남부, 동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 31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겠는데요. 서해상이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의 구름이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들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24도를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31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수탑지근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우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낮에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의 시작으로 내일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제주는 내일 흐리겠고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절기 처서가 지난 뒤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